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! 티넛도 왜? 응? 목소리 왜 이렇게 쌩쌩하지? 어 나 알바 갈 준비 중! 와 진짜? 이 시간에 일어나 있는 사람 처음 봐 할머니 있었는데 오늘 학교 와? 어? 갑자기? 나 오늘 수업 없어! 어... 어 뭐였지? 기억 안 나 카페가 뭔데 어려워? 아 아니 배달해봐 요즘 많이 한다길래 한번 해볼라고 신청했지 넌 그런 거 잘 찾아서 하더라고 나도 해보고 싶은데 뭐 신청하고 그런 거 어려워 쉬워 알려줘 응... 이 가운데 또리야 나 선입한 뒤에 전화해주면 안 돼? 응 그래 잘 귀여워 줄게 아니 도착 전에 조리 요청을 눌러야죠 이러다가 배달시간 늦으면 우리만 욕먹는데 저 가방은 입? 저기다 담아 가려고요? 아니 젊은 사람들 이거 쉽게 생각하면 진짜 안 돼요 쉽게 생각한 거 아닌데 아니 그리고 좀 헬멧은? 헬멧 없어요? 참... 아이... 아니 저기요 이런 얘기해도 미안한데 너 일어났어? 응? 30분 지났다 미안 깜빡했어 아 미안 괜찮아 어? 아 맞다 아까 아침에 너한테 이거 때문에 전화 온 건데 그... 나 너 쓰는 이유심 그거 샀어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아 이거 쉬워 그냥 이시스의 요금제 검색하고 거기다 살아낸 대로 하면... 나 가야 된다니까? 근데 너 이런 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? 아니 요즘 저렴한 게 4959 요금제잖아 아 3만5천원 내고 월 3,4기가 받느니 3만3천원 정도 내고 12기가 받지 그리고 하루에 2기가씩 추가로 주는데 이거로 해야지 아니 돈은 어떻게 더 조금내는데 더 좋아?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? 진아야 니 나이가 혹시 20대... 그렇지? 그동안 없었던 20대를 위한 요금제가 나왔다 만 10% 29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이름이 뭐라고? 이식? 이십대요 이십대 그러니까... 또 하나의 혜택 남은 데이터는 포인트로 돌려줍니다 뭐? 추가금 또한 없다는 사실! 추가금 0% 아이오틱스 좀 더 잘 숨어 있어봐 큐! 지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친환경 배송 패키지까지 짧은 대본이 추천합니다 내가? 뉴플러스 알뜰호바의 20세 요금제 오늘 할 게 좀 많네 잘했다 우리 자신 아아 빨리 이거 개통해줘 빨리빨리 나 이거 너무 있고 사건대 자 여기 노트북 나 진짜 늦었다니까? 아 한 번만 5분이면 된다며 한 번만 너 꼭 너 필요할 때만 이러더라 어? 아... 아냐아냐 이거 켜져봐봐 빨리 노트북 응 우리도 모르자 요거 하고 저 기사님 제가 좀 늦어서 그런데 조금만 빨리 네 네 네 네 네 빨리 와 늦은 거 알아요? 사장님이? 알지 그럼 딱 둘이 있는데 하나가 온다 이씨 아 그래? 화장실이 어디로 가요? 아 이거 키 가지고 저 왼쪽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아 사장님 문 열때 이렇게 살짝 들고 열어야 잘 열려요? 제가 금방 안 열리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예 내가 사장이라도 너 좋아하겠다 아 다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진짜 뭐야 갑자기 나 오늘 오전에 배달알보 해봤다가 완전 민폐였잖아 엄청 혼나고 엄청 울고 아 울고? 울었다고? 응 괜찮아 내가 잘못한 거였어 어차피 야 그런 소리가 어딨어 뭐 사장이 언제 켠 거야? 설마 앞에 두고? 하 야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 일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데 이 집 안 봐도 헌해 그런데 음식 맛도 없을걸? 알지 근데 이 노트북은 이번에 알바비로 산 거? 응 이거 오 대단하네 자취하면 고정 지출이 많아서 힘들텐데 괜찮아 우리에게 고정 지출이 많아 걱정인 20세를 위한 요금제가 있다라 유플러스 아이스리 모바일 20세를 요금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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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 하나 살까? 아 나 근데 컴퓨터 하나도 모르는데 아이 뭐 컴퓨터 사게? 나 견적 좀 뽑아줄까? 어? 진짜? 아이 아니야 걔네 너까지 피곤해질 필요 없지 인터넷 보관도 알아보지 뭐 이 신세 지는 걸 싫어하는 거 봐라 나중에 청첩장 같은 거 돌리도 어떡하나 그럴래? 응? 필요할 때만 친구 찾는다? 필요할 때 찾으라고 친구가 있는 거야? 너도 고생할 발자다야 컴퓨터 살 때만 연락하는 친구가 딱 여기 있네 어 나 고딩 때 별명이 컴닥터였는데 응 와 아 걔네 이제 컴퓨터 어떻게 사고 있냐 진짜 내가 다 사줬었는데 하 군만두 좋아해? 군만두 군만두 나 고등학교 때 엄마가 간식으로 군만두를 싸줬었는데 처음엔 내가 먹어볼래 이러고 싹 다 나눠줬었는데 이거 같이 먹을래? 나중에는 나만 보면 아 군만두 싸왔어? 군만두 싸왔어? 군만두 싸왔지 군만두리 뭐라야 군만두리 뭐라 그러다가 나는 그냥 군만두 군만두리님 야 군만두리 군만두리 어휴 내가 그래서 그 뒤로 군만두 안 넣었잖아 군만두 또리가 익숙한데 그치 그래서 나 군만두라 부르는 친구들 있으면 진짜 친한 친구 음 진짜 친한 친구들인거야 맞돌이 군만두 또리 또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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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디가? 아니 우리 그냥 정처 없어 아 먹다 못 먹었어 우리 지금 배고프다 아 밥이 먹어야지 왜 몰라 우리 셋이 있으면 그냥 정리가 안돼 그래서 그냥 일로와 오 잠시만요 오 잠시만요 크로플이랑 놀죠 오 크로플 배고프다 너 봐 내가 또리인데 오자가 있지 저희 구독자리에 짱 박혀있잖아 짱 박혀있잖아 아니 나 어차피 일하느라 같이 놀지도 못하는데 여기서 뭐하게 아 몰라요 일단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놀다 가면 돼 거의 내 자리 뭐야 에휴 우리 크로상 남은 거 있나? 있지 있어 유진 마피아 인도 모닝 20대 참 좋을 때라는데 일어나세요 아직 지나 보지 않아서 그런가 그냥 똑같이 치우고 똑같이 배고픈데 결코 나쁘다는 아니고 좋다라고 하기엔 좀 억울하고 이거 그대로 좀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대? 음 20대는 괜찮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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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게 유플러스 알뜰 요금제 유심칩인데 이거 한달에 32,000... 그... 이거 얼마였지? 32,950원 아 아 뭐라고? 아 아 아니야 그 보통 5만원 6만원짜리 요금제 쓰잖아 근데 이거 한달에 3만 얼마씩만 내면 통화문자 무제한이고 데이터는... 11기가 어 맞아 그리고... 매일 2기가씩 추가 지급 맞아 그리고 그 뭐지? 그... 소진 데이터 소진실 3Mbps로 계속 사요 이거 맞지? 맞아 어... 그... 더 싼 것도 있어 진짜? 그래... 그럼... 그건 이왕 그... 똘이야 아 왜 왜 왜 뭔데 뭔데 아 이거 내가 되게 싼 요금제 멋있게 알려줬는데 애가 뭐 못하게 해 하... 자 잘 들어 자 20대 요금제는 3가지가 있어 32,950원 22,900원 14,100원 3만원대는 통화문자 무제한이지 근데 2만원대는 통화 180분 문자 100건 제한이고 데이터 15개월 적어 네에에에에에에에 자 마지막 만원대 이 요금제도 똑같아 통화 180분 문자 100건 그리고 이건 데이터가 오기가야 알았지? 자 간다 아아 선생님 근데 이거 유심까진 받았는데 그 다음엔 어떡해 하... 자 핸드폰을 들어 네 네 유심축을 껴 껴 껴 껴 껴 껴 껴 가봐 내가 쉽다고 그랬지 쇼타를 했지? 이거 빨리 이제 사러가자 근데 나 이거 이미 쓰고 있어서 32,950원 어우 왜 아파 또리야 화장실 나가야 했어? 유플란락스 알뜰 모바일 20세 요금제 한글자막 by 김태운임 제작진